통합청주의 혈관이 될 3차 우회도로 이 구간이 15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청주 전역이 30분으로 묶이고 도로체계의 큰 판이 바뀌게 됐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청주 3차 우회도로 무남에서 공항로와 연결되는 오동구간. 끊어져 있던 3.3km가 완공되며 3차 우회도로 2단계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청주 남쪽 남일면 효촌을 시작으로 서쪽으로 13개 교차로를 지나 동쪽 내수 후 묵방까지 30.1km 전 구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속 80km 자동차 전용 구간으로 끝에서 끝까지 3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공사 기간만 15년, 들어간 예산이 5,500억 원이 넘는 청주지역 최대 토목공사입니다. 우회도로와 연결된 LG로도 다음 달 8일 완전개통을 앞두고 막바지 포장공사가 한창입니다. 청주에서 오창을 오가는 출퇴근 시간과 물류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우회도로는 남은 동쪽 11.7km 구간이 2022년 완공되면 원형 도로의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세종시와 청주를 연결하는 도로도 올해 연말 완공되면 세종시까지 30분 생활권으로 묶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